저는 아이를 미치게의 막내 남영지입니다. 막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 옛날에 막내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엄마야 얘는 그래 알았어 얘는 달리라는 아이예요 왜냐면은 제가 커버 보고 녹음할 곳은 저희 저희 집이기 때문이죠 어 달리야 알았어 앉아 앉아 우리 애기에요 자이언트 애기 저는 보통 집에서 홈레코딩을 많이 하는데 어우 잠깐만 왜 이렇게 커 화이잉이 너무 진을 다 뺏더니 갑시다 왜이렇게 빠르나?! 아 패션 패 아 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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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패션 패 패 패션 패 녹음이 안 됐어 여기까지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걸어서 언제 하지 너무 힘들다 물을 항상 갖다 놓고 물을 안 먹어 물을 왜 안 먹는 걸까요? 아니 근데 일단 브이로그 이렇게 한 거 맞아?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? 난 비키 유튜브처럼 이렇게 끄적끄적이 끝났다 내가 느끼는 거는 가사도 보고 했는데 가사 신경쓰지 말고 나른한 느낌이 뭐야 일단 테스트로 은은 잘 어울리네 그치 은은 그치 은은하게 응 계속 은은해야 돼 은은해 여기 기대고 뭐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불러도 되고 뒤에는 넘어간다 해? 너 큰일날 어 그럼 뒤로 봐라 일단 조명은 내가 다 바꿔줄게 지금 지금 요런 느낌 있지? 음 뭔지 알겠지? 오 예쁘다 근데 너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느낌 말고 보면은 그냥 입만 움직이는 거잖아 네 그니까 연기를 하는데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혼자 있는 느낌을 계속 연기하는데 입만 움직입니다 눈 왜 이렇게 빨개?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어제 너 한잔 했지? 아니에요 그 눈에 눈에 묻는데 잠시만 이거 최대 오해서 오해서 반 손으로 가리고 아이 레벨 좀 볼래? 눈 좀 살리게 이걸 떼도 돼 잠깐만 테스트해보자 내가 왼손 머리 넘길게요 성운아 조명 가리지마 아이 빠져 응 빠져 지금 촬영 괜찮으니까 머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계속해 계속해 아이 이번 거 진짜 잘 나왔어 쟤 방금 셋이서 넘치 이번 거 진짜 잘 나왔어 이번 거 진짜 잘 나왔어 이번 거 진짜 잘 나왔어 이쪽으로 갈까? 응. 다시 세팅하게 됩니다. 네, 중앙으로 가주세요. 이쪽으로 볼게 좋아요. 진짜 안쪽으로 볼게 좋아요. 여기 너무 좋다. 이런 집에 다 보이네.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볼게 좋아. 호리존에서 조명 조금만 쏘고 해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이런 거 있지? 그냥 화보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풀샷부터 마스트 이런 식으로 인서트용으로 딸게 지금 저거랑 여기랑 립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있어서 잘했어 좋아 좋아 나이스 되게 잘했어 나 지금까지 살..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? 지금까지 살면서 찍었던 뮤비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?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금손 금손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거 좋아요 여기 다니는 거 진짜 예뻤어 아 그래서 위로 쳐다보러 가시는 거구나 저는 되게 위로 사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촬영할게요 나이스 카메라 어딨지? 카메라 어딨지? 네 감독님 고민 중이십니다 오늘 여기 커버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거진 뮤비 찍는 거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마음에 드세요? 네 지금 이거 대답 잘 해야 되잖아요 아니 감독님 만능 아주 진짜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감독님은 어떨 생각하세요? 오늘?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누구요? 저요 저는 저요 저는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먹어도 영혼 없습니다 완벽해요 영혼 없습니다 지금 저는 또 멋있게 촬영해주기 위해서 세팅 중입니다 2.3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부었을까? 어제 커버 촬영을 마치고 왔어요. 서영 선배님께서 직접 찍어주셨는데 디렉팅 다 주시고 하셨거든요. 근데 되게 그냥 살 빼야 겠다. 살 빼야 겠다와 함께 그냥 뭐든지 잘 하시는구나. 모니터를 봤는데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뮤직비디오 같았어요, 진짜로. 사실 저는 계속 와 이거 밖에 안 했던 그냥 계속 우아 밖에 안 했어요. 진짜 와 대박 이말밖에 못했던 하나도 다 꼼꼼하게 해 봐주셨는데 너무 신기했어요. 되게 안 해본 느낌의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샀는데 되게 색달랐어요. 그런 건 저는 되게 미적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신기했어요. 되게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. 진짜 다 계속 저는 그냥 감탄밖에 안 해가지고 감탄밖에 안 했어. 그냥 감탄밖에 안 했어. 그리고 뭐 아쉬운 게 있었나? 내가 살을 빼면 사실 아직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겠지만 지금 결과물이 저는 지금 기대가 됩니다. 재밌었던 촬영이었습니다. 아리아나 그란드의 닐이랑 그렇게입니다. 커버 영상이지만 재밌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 안녕 안녕